이거 뭐냐? 음 그림자 보였죠? 음 그림자 보였죠? 음 그림자 보였죠? 블라즈 메쉬있고 그림자 보였죠? 그림자 보였죠? 이거도 반복 쎄졌죠? 많이 쎄졌어 뭐라고 해야지? 쎄졌.. 쎄졌다가 다시 가 약해지는 데 있어가지고 언제 저 기준을 말하는지 모르겠어 도깨비 전화왔지? 음.. 음방이라고 그러나? 휴즈네 휴즈 죽었어 저거 삶을 취한거야 퍼 쎄졌고 제거 박스 이거도 없었어요 쎄졌어요 로제는 중개선으로 lk다 그리고 이쁘게 도깨비 화장실 아니면 방구가있나? 사이트 들어온거 아니야? 하지마 아냐 사이트 다 있어 발소리가 왜 오른쪽에 들려서 어 2층에 있어 스위치 갔거든? 우리 쟤 많아 죽었거든 영전도 진입할 거 같은데? 반대 반대 있어 반대 내가 봤어 싹장미 줬어 반대 싹장미 줬어 그냥 싹장미 줬어 그냥 싹장미 줬어 그냥 싹장미 줬어 그냥 싹장미 줬어 싹장미 줬어 그냥 싹장미 줬어 그냥 에이 폭탄이야 에이 폭탄이야 아 뭔 첫 타네드야 얘 위에 하나 있어 기다려봐 로닝 좀 하고 철강 노리는 걸로 가자 금고 안에 안에 있고 복도 있다 금고 안에 부셔졌다 차고 하나 금고 안에 오 예쓰 슈프다 있거나 2층 킬 하나 더 가야겠다 나 스폰 키리 아님 내가 한 3차 멀리 나 그냥 있어버릴게 그냥 몸뚱아리로 진짜 개 싫다 진짜 개 싫다 진짜 왜 그러냐 진짜 무섭다 1층에 리전 1층에 리전 1층 어디 그냥 1층 전체에서 돌아봐 이건 정확하게 뭔 말이야 내 드론 좀 봐줘 여기 있어 오케이 두부 형님도 가버려 아 좋은데 내가 달려올릴 것 같은데 중수가 몇개야 쏜피 반 1층에 문 다 뜯어져있든 그쪽 방에 아마 지속사 계단을 리전 올라갔을 거예요 반대 안 오면 외벽에 있다 이거 두 번 핑크 외벽 아 오케이 아직도 있어요 서있어요 정확하게 저기 갈게 정확하게 2박 아 나 들켰어 움직였다 손이야 조심 조심 어딨는지 모르고 아 합류 여깄네 탈의실 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5사에 있는데 5사에 있는데 9사에 수azon한 cible 엘이 용어로 리퍼 합니다 난리바이고 있어 진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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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즈가 빨리 jan 일단 아카이브 쟤네가 몸으로 지키는거 같지는 않은데 일단 일단 그럼 해볼게요 몸으로 지키는거 같지는 않고 지연시키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나가 금방 갈게 어? 슬래치야 슬래치 불로 질렀다 아 못 잡았어 로테 네 여기 안에 어 뭐야 이거 라스트 터널 캔 살아있는거 잡아줘요 볼게 없어요 이거 큰차 캔 말고는 터널 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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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널이래 말 잘못됐다 급해가지고 이 근처에 있어 이 근처에 짝방 짝방 조심 짝방 조심 짝방 힐 하려고 기다릴 수도 있어 힐 다 깨진거 같은데 이거 그냥 제가 이거 디퓨저 위에 있거든요 이거 그냥 뒤에 있으면 될거 같은데 그냥 힐 하러 가는거 그렇지 얘네 얘가 만약에 블루로 들어오면 자리 바쁘니까 안녕 안녕 생겨 생겨내 오면 말해줘 먹었어 먹었어 괴롭혀 괴롭혀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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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클래쉬 하하하하 아 클래쉬 다 맞게 다 막아버리기 클래쉬가 기네 괜히 밴 당하는게 아니라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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